솜사탕 만들고 있는거 솜사탕 사야지 토끼 솜사탕 토끼 솜사탕 산다? 한번 보자 잔돈 받아봐 만드는거 한번 볼게 토끼 솜사탕 제가 샀거든요 예쁘게 만들어 줄거에요 이게 토끼 솜사탕 이 토끼 모양이 나온대요 이 토끼 모양이 한번 봐요 이 토끼 모양이 한번 봐요 이 토끼 모양이 한번 봐요 이 토끼 모양이 아니 아니야 오늘 해오리 오고 먹자 같이? 해오리 우리 청소로 가자 청소로 가자 청소로 가자 야 이거 라멘아 청소로 가자 네 아 통기 솜사탕을 저렇게 만드는거에요 귀여워 아 스티커 딱 붙이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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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어 귀여워 토끼 솜사탕 이쁘죠 귀엽죠 토끼야 토끼야 토끼 솜사탕 이쁘죠 토끼야 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오늘 또 처음 샀어요 이쁘지 뭐 한번 해볼까 어머니 총 하실래 아니면 발표 하실래요 나 풍선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야 저거 한번 타도 되는데 바이킹 와 나 바이킹 타고 싶은데 아무도 안 탈락하네 토킹 너무 귀엽지요 귀여워 아 남자는 바로 또 죽었다. 엄마는 토끼지잖아. 응. 그 친구는 내가 토끼지. 내가 토끼지. 내가 토끼지게. 섬사탕. 오갔네. 안쪽볼. 자기가 거기로 올 줄 몰랐지.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과 데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끊자